자, 해보도록 하죠.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거야. 저장하구요. 반대로 가야되나? 반대로 가야되나? 아 왓두유 T H&T 왓두유띵크 뭘 생각하냐? imm wak wak You don't know anything. 넌 아무것도 몰라. k 니가 이해하지 못한다며 난 이거 거 결국 원하지 안했어. 왜이래 이거 I just want you to die just die 난 니가 단지 죽길 원해 오고 어떻게해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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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까지 맨 TIME 아우 전화지 안화지 지금가? 아우 끔찍스럽다 끔찍스러워 이건 뭐였지? 환상? 나 미쳐가고 있는거야? 이런 재기랄 난 뭐 좀 도움이 필요해 어... 그 의사를 그 아픈 의사 어... 이걸 왜 다시 먹어 아... 몇개 없구만 네개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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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 안보여 뭐야 아... 멀티하고 아예 아... 그래요? 멀티하고 아예 스토리가 다르거든요 아... 저장해줘 싱글하고 난 공포게임은 정말 싫어 아유 당신 괜찮아? 유 베러 컴 홈 나 지금 음 아임 나는 걱정돼 집으로 오는게 좋겠어 난 니가 걱정돼 어어 아유 아파 이런데에 이런데에 애들이 있어 뭐 저도 같이 한 번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스토리가 꽤 긴데 길다고 하는데 흠 아잇 니드 어 어벤 버스 뭐가 더 뭐가 없는지 필요하다고? 리치 한슨 스쿼드 한슨 스쿼드를 지나 상스 어디로 가라 가라는건가? 돌아라라 한슨 스쿼드 샌슨 샌넉스 어벤서를 통과해서 샌슨 에이 처음이에요 오 헅 슥 어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아 좀 야 좀 갑자기 좀 나타나지 말아 저거 아 나 진짜 심장 안좋아진다니까 아 나 이제 야 이씨 너는 별로 죽어 인마 죽어 총알 샷건 샷건 탈 아니에요 뒤에도 지금 뭐였나 내가 왔던데 아니야 여기 이쪽 그지 경기 경기 둥기 둥기가 없어요 이쪽으로 안 가요 어 오오오오오오 으어 아 아 나 진짜 아이씨 아아.. 심장 안좋다니깐 자 총타네 kk 예! 맞아요 겁나게 납부서지 어어?! 아우 아우 뭐야 이거 어어? 오오오오 몇 마리야? 야 총으로 맞고 오오오 아 이게 훨씬 빠르구나 아 왜 이렇게 안 부서져 아 오 깜짝이야 어어 한 마리 더 어 세 마리 다 죽었네 오오 오오오 아야 때리지마 임마 얼굴은 못생겨가지고 아이고 거울을 보는거 같잖아 여기 지나갈 수 있는데 아니 뭐야 이게 이게 이거 쉽게 하는거 없나 이게 계속 아이고 아이고 달려온다 달려온다 어이 아저씨 야 거기서 뭐하세요 계단을 못내려오는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어어어 이씨 너 이렇게 세냐 에너지 에너지 이걸 바꾸고 아 이 이 이 이 ㅋㅋ ㅋㅋ 유튜브 그은 새로 단장했는데 새로 꽃단장했어요 어제 아구 아파 오오오오오! 오케에 아 쌍 쌍으로 때려가지고 안맞을 수가 없네 또 있지 여기 있을줄 알았는데 없어요 저장한번 해주고 아니 저분은 누구야 오오오 어떻게 해야되냐 오오오 한대 맞으니까 죽는거냐 갓 달려 달려 탈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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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삭 탈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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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나יו 환타인들 와서오세요 제대로 온거 맞나? 계속 네 광고하지만 유튜브 세단장 했읍니다 아 그거 새단장 왔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 오케이 오오 아 이 자식 자폭녀석 얘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피할수 있지? 게임은 크라이 오브 피어라는 방종 제목을 보시면 아 그래요? 어구 어 왔다 쎄네 아 날 왜 죽였어 오오 아 진짜 에너지 몇개 없는데 지금 아 탄창하구요 아 정말 무서워 죽겠네 그냥 내가 어디로 왔지? 내가 여기로 왔나? 그런거 같지? 에너지 하나 없구요 어 오오 아씨 아 저 계속 당하네 총알 가시 달린 아줌마 나갔다 지금 뭐하나? 이건 또 뭐야 탄창 탄창 하아 하아 흠 흠 흠 흠 흠 흠 어 깜짝이야 아휴 시커벼네 아 게임 못하겠다 진짜 아 아 이런식이면 게임 못하겠다 진짜 그 말 그 말 믿겠습니다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왔던데 아니야 카드를 여기다 놔줬었죠 갈 수 있는 데가 없고 이거 혹시 잘 아시면 놀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미리 아 나 이렇게 하다가는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나 웬만하면 게임하면서 스포이더라는 말을 안하는데 아 누가 스포이더라는 말을 하겠어 아 근데 나 진짜 공포게임은 정말 진짜 그래 간 떨어지는 것보다 다 아 아 아 아 이제 파워가 쎄구나 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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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뭐가 안 바뀌는데? 뭐가 바뀌어야지 아 아 아 아 석상이 아래 있구나 아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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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이 바뀌었어요 음악으로 그냥 무섭게 하는구만 arc 아 아 아 흠 색이 뭐였더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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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이언은 하..사자였구나? 지도? 아이고 네.. 하.. 하.. 일단.. 그.. 동상들 다 중앙으로.. 어.. 모이게.. 해..끔 해 놓는데 뭐 아물도 안 일어나요 그렇다는건 유즈 미 날 이용해요 히.. 사일런트리 조용히 시필.. 그레.. 그레.. 기브트 위스퍼드 인 더 다크 시 리버 사우스 시? 부엉이 같은데 이건? 어 부엉이는 북쪽 아 남쪽 부엉이는 남쪽 어둠 속의 속삭임 부엉이겠죠 부엉이는 남쪽 여기가 남쪽이구만 어 4개의 다리 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레디 이거는 뭐 라이온이나 호스중에 하나겠죠 스트라이크 워먼트즈 메이드 음 음 이거는 어디냐 이거는 그건데 독수리인데 이게 어느 방향이야 글로 지금 이거는 독수리 이거 아 그니까 왼쪽 아래있는거 왼쪽 아래있는건 독수리 지금 오른쪽에 있는거 오른쪽 위에 있던거 읽은거고 왼쪽 아래있는 근데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서 왼쪽 아래있는 독수리 독수리부터 하려고 저거 뭐라고 적은거야 아 나 진짜 그래쓰 어 독수리와 반대에 아 뭐야 부엉이와 반대라고 하는거 같은데 북쪽이 아닐까 북쪽이 아닐까 그리고 그리고 어 이거는 웨스트 서쪽이 서쪽이 호랑이 아 아 호랑이는 저기부터있고 동쪽이 그러면 말겠지 동쪽이 말이겠지 동쪽이 말이겠지 서쪽이 호랑이입니까 아 아 서쪽이 호랑이라고 그랬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도는 해봤으니까 바.. 바꿔볼까? 뭔가 됐는데 뭔가 됐는데 됐어요 이거는 붕왕이었네 뭔가 열렸는데 어디 어디가 열린건지 모르겠어요 음 여기로 내가 온거 같고 여기구나 열쇠 오오 야이 저격총이잖아 근데 인벤토리칸이 없잖아 뭘 버려야돼 인벤토리칸이 없어여 뭘 버려야돼 송월이 몇발있냐 이거 아 저도 그 생각했는데 야 이거 확대 어떻게 아 근데 탄약이 별로 없네 게다가 엄청 흔들리네 아 아 저격초기 완 나왔는데 세개는 못벌려 못버려 절대 못버려요 뭐냐면 약하고 근접무기 하나 그리고 핸드폰은 못버리는데 이 네 온갖 특정 어 깜짝이야 열쇠를 얻었는데 어디 열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열쇠야? 하늘스 스쿼드 아니 아니 이거 어디 열쇠냐고? 게이트키 공원 문 열쇠래요 예 시작부분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유튜브 가셔서 뭐 잠깐 그 보면 되죠 내가 정리도 싹 깔끔하게 다 했다니까 홈 문이 어디야? 공원 문을 여는 아 이쪽으로 갈 수 있나? 아 못가네요 아 이거 뭐 다 차로 다 막아놓고 이거 아 주차를 좀 제대로 좀 하지 이 자식들이 주차를 뭘로 배웠나 주차를 책으로 배웠나? 왜 주차를 다 졌다고 그랬는가? 계단 앞에다가 뭉채로 박아도 봐 가지도 못하긴 말이야 게이트가 어디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아까 반대이잖아 반대로 돌아가는 길이잖아 돌아갈 필요가 없지 않나? 지금 여기가 공원인데? 여긴가? 여긴가? 오케이 어 뭐야 어 뭐야 누가 뭘 던지는거야? 누가 장거리 공격하는거 같은데? 어 아니네 아 뭐야 저거 야 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? 에너지 에너지 어 스나이퍼 라이플 타냐기다 어 카드가 필요하대 카드 우측으로 들어가야겠구만 자 유명해지기 어 라이플 타냐기 또 있어 라이플 타냐기 많은데요? 어 어 이걸 1 이거 2 들어 버벼 어디 어디로 가야 되지? 여긴 아직 잠겼구요 나중에 또 열쇠같은거 많이 나오고 카드 또 구하러 가는데 카드 또 인벤토리 칸 하나 찾아야겠죠 어 왜이래 왜이래 저장하구요 후 세이브하는 공간이군요 아이고 이게 누구죠 아저씨 왜 그렇게 몸을 어쩔수 몰라 저 아저씨는 몸이 어쩔수 몰라요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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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마저님 어서오세요 헉 헉 헉 헉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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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우로우 헬로우덩 양손을 하고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면 지붕까지 도달할 수 있을거야 하지만 주인공은 그런걸 못해요 자 이 봉을 잡고 올라가 봉을 잡고 올라가면 옥상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있을거야 하지만 주인공은 그런걸 못해요 왜냐구요 주인공은 바보니까 아이고 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약먹고 일어났는데 약먹었나 뭣나 아무튼 그거 먹고 일어났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한거야 약을 먹였거든요 아따 겁나게 왔네 스티럴라이구 어 사비야 사고로 여기를 파 아 아 여기 여기 아닌가 스칼렛님 어서오세요 아 이게 사비면 왠지 뭔가를 파야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뭐지 사비 들고 있으면 왠지 뭔가를 파야될 것 같은 이 기분은 아 군대 갔다온 사람이 많이 아는 이 기분은 근데 사비 있으니까 뭔가를 파야될 것 같아 그럼 어디에 파지 여기 파 볼까 총알이잖아 예 자동차에 치여서 일어났는데 예 뭐 중간중에 뭐라고 하는거 같은데 일단 약을 먹은건데 약을 먹었는데 오 오 맥 막 맥은 뭐 뭐랄 무슨 이상한 이상한 총알 줬는데 또 요 아이템이 많네요 샷갖고 파니까 아 M16 아니요 기관총도 있나본데 야 공포게임에 기관총이 있어 야 공포게임에 기관총이 있는거는 또 내가 컨템드말고는 처음 봤네 하긴 아무나 쓰는 그 무기 자체가 없었지 비디오 카메라가 끄셔야지 야 뭐야 두군데밖에 없어 두군데밖에 없어 아이 사부로 팔 수 있는데가 두군데밖에 없어 무슨 아이템을 주려면 한 번에 빡빡 주란 말이야 하지만 그건 주인공의 바람이고 나쁜놈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겠죠 더이상 없는거 같은데 두군데 아 이게 잘 안보여요 그니까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팔 수 있는데도 어 여기 여기도 있대 이건가 오케이 오 좋아 조사기 몰핀 주사기 몰핀 주사기 몰핀 주사기 몰핀 주사기 이제는 없는거 같은데 세개 정도가 끝인거 같은데 라이프롬 저격 라이프롬 저격 스칼렛님하고 뭐야 부검님하고 되게 헷갈린다 이쪽으로 나온건데 갈길이 없잖아 여기? 썸 썸띵 이즈 락킹 무언가가 문을 막고 있다 어 여기도 아 펀데이구나 어 그렇게 물어보시면 참 대답해드리기가 참 대답해드리기가 참 멋이게 허요 ㅎㅎㅎㅎ ㅎㅎㅎㅎ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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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아 딱 그 참 그 참 멋이게 허죠 아 이거 반대로 온건데 지금 이 도어 이즈 라크 어 잠겨있다는데 왜 이렇게 때려볼 수 있나 못 때려보셔요 네 저도 모르고 싶은데 얘는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해요 하물며 이런거 하나 올라가는 것도 못하는데요 이런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조금 다 올라갈 수 있죠 아니 뭘 개불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게 없잖아 어 어 잠깐만 여기도 있네 여기 혹시 열쇠 열쇠 열쇠가 나왔어요 이거 버려 열쇠가 나왔어요 이거 버려 열쇠가 나왔어요 열쇠 아 저기있구나 쟤 뭘 쏘는거야 침뱉는 건가 침뱉지마 침뱉는거 같애 침뱉지 침뱉지 침뱉어 침뱉어 야 이 자식아 야 이거 공공장소란 말이야 이 공원이라고 이런데서 침뱉으면 너 벌금 뭐야 3만원 벌금 5만원 되나 걸렸어 어 어디로나 어디로? 아 저기였지 피베트도 5만원 피베트도 5만원 확제 뉴 언락드 도어 문을 열었습니다 저장하는데는 알아 아 누가 울고 있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게 어디야 뭐야 어 왜 너 언나 커스터 커 커스..뭐뭐 커밍? 음 라이플 총알 저장한게 있구요 레드코스튬 아따 아따 여기 뭐 없나? 끝인가 이게?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자꾸 많아 여기가 끝인데 여길 열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를 해야되는데 여기서 뭔가를 해야되는데 엘리베이터 여기는 문 여기는 어두운 데고 어두운 데고 점프 옥상이다 옥상 오 어두운 데고 아 옥상인줄 알았는데 옥상이 아니잖아 어? 어이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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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총으로 저것도 아 저건 아니구나 자 괴물들을 따라서 아이고 아이고 괴물들을 따라서 아이고 아이고 괴물들을 따라서 아이고 야야야 자 괴물들을 따라서 가면 길이 나올거야 사이즈님 어서오세요 어디서 또 침 뱉는데 아 얘들이 자꾸 침을 뱉어요 어 자 어 또 침 뱉어 아 저 절소 야 누가 침 뱉으래 벌금 5만원 7만원인가 요즘 얼마더라 어 왜왜왜어떻게 내려가지? 아 아 내려가는건가? 지금 아 이쪽으로 가는거구나 아 오오 총알? 총알 근데 총알만 나오면 뭐해? 총이 없는데 엽 엽 엽 엽 엽 엽 X 엽 엽 엽 엽 아 그 멀 뭔데요? 아 거기까지 못가 언제 거기까지가 또 아 그리고 아 여기서 뭐 더이상 어떻게 가야 되는거야 막힌거 같은데 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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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되나 일로? 아 아무것도 안보여 어이 안녕 아 드디어 정상인을 보는군요 소피 여기서 뭐하는거야 아 시몬 어서와 나 아무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뭐가 이해가 안다는거지 뭘 생각하는거지 이 모든 것 이 모든 지랄맞은 것들 괴물들 같으고 그리고 또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서 뭐하는거야 너 다쳤어? 몬스터? 시몬 날 무섭게 하잖아 무서워? 어? 뭐라는거야 이건 저 단지 아픈거 뿐인가 아 이 모든게 다 다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 어떻게 지냈어? 아 난 모르겠는데 난 혼란스러워 넌? 나쁘진 않아 고마워 니가 와서 더 나아졌어 나도 만나서 반가워 소피 되게 힘들었겠다 왜 여기에 있는거야 왜 여기에 있는거야 왜 여기에 있는거야 네가 뭐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생각하는거야 난 지금 생각하고 있어 진짜 어 여기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나? 나 모르겠어 나도 새로나니까 일어나니까 어 여기 잠깐 동안 같이 있으면 안돼? 그래 그러지 뭐 너 뭔가를 알고 있어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뭐라고 하는거야 도대체 도대체 뭐 뭐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의사 시몬 제발 시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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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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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에게 잘해준 유일한 남자는 너야 나에게 잘해준 유일한 남자는 너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음 내가 널 도와줬던 건 널 좋아했기 때문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널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널 사랑하진 않지만 음 생각을 멈출 순 없었어 음 생각을 멈출 순 없었어 넌 아름다워 소피 그렇게 어 잘 나가는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는 아니었잖아 내가 이렇게 어 잘 나가는 아 아 아 아 나 언제나 너를 좋아했어 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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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그냥 친구 하지만 더 미안해 미안해 근데 아 그때들 그때들 모든 놀랍 이 모든 미친것들 어둠과 몬스터들 내가 미쳐가고 있는것 같애 난 당신을 찾아서 정말 기뻐 널 찾아서 나도 알아 아 정말 난 너랑 얘기하길 원했어 이 모든걸 다 이 모든거 뭐 모든거에 대해서 이 모든것 그게 무슨 말이지 넌 알거야 내가 뭘걸 말하는지 잠깐만 기다려봐 유민홀? 어 뭐야 저건 전혀 말이 안되잖아 뭐야 뭐야 저건 또 이 이 거 거 어 예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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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아니 뭐 죽어봤.. 죽여봤자 얻는 것도 없는데 뭐 이거 괴물들 얻어봤.. 죽여봤자 얻는 게 없어요 경험치를 얻는 것도 아니고 단지 총알 낭비하는 거야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죠 저장 한번 하고요 네 싸움은 최대한 피하고 얻는 게 없으면 얻는 게 없어 얻는 게 어? 아까도 이게 있었나? 뭐 어디로 가야 되지? 아 도시가 왜 다 이렇게.. 어 뭐야 소피 사이먼, 내가 가야 돼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, 소피 내가 가야 돼 제발 내가 사랑해 그냥 내가 가야 돼, 사이먼 아.. 소피 어디서다가.. 죽었냐 시먼 차였네 지금 방금 본 그런 뭐야 자기 환상인가? 뭔가 어딨어요? 카드키 카드를 어디다 썼더라? 카드가 필요한 데가 있었는데 돌아가면 돌아가야 됐었나? 카드키 카드Add 아 eigentlich 자기가 환상인거같아 지금 뭐 두개의 그게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하나는 자기가 차인거고 하나는 어.. 자기가 잘해준거를 고마워하는 거고 저장하는데 없나? 둘중에 하나가 진실인데 내가 봤을때 차인거같애 차인게 진실인거같애 뭐 에너지나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먼저 괴물 나올때가 됐는데 어이구 넌 뭐냐 얼굴이 세개 달려있어 진짜 징그럽게도 만들어갔네 이거 뭐야 총이.. 총이 또 있는데? 총을 더 얻은건가? 총을 탄창만 팬건가? 총 Acola 저장하는데 있네요 예약하고 저장만 해주구요 총알이 얼마나 되지? 탄창 8개 17벌 잠깐만 저장한번 더 하구요 이렇게 제발